자아 이번에 할게임네 굶지마 햄릿 저번에 한 15일? 며칠까지 갔지 저번에? 어 22일까지 갔네요 어 그러면 일단은 그 바로 해봅시다 뭐 어 더 얘기할게 있나요? 얘기할것도 없지 얘기할거 없다고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니냐고 아 오늘 사망 안돼요 나 저거 잡아야돼 저기요 빨리좀 내주세요 제발 그치 그때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이 안나는데 근데? 문제는? 어... 뭐까지 했지? 일단 이거 해놓고 금은 요거는 왜 여기있어 아 템들 지금 정량 아 그래 나무 나무 좀 해와야지 나무를 좀 해야될거고 거기서오오 아이씨 저거 어떻게 잡지? 똥 내놔 그치 실수한 데 맞았죠 돈이나 벌자 아까 그래도 도둑돼지 상대하면서 돈 없어가지고 돈 덜고는 일은 없었죠 쌓이기도 일단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해 확실한건 똥도 필요하고 돈을 집에 놔두고 다니니까 안떨그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가죠 너 가죠 그치 음 하고 아 그래 세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세장도 필요한데 밭은 어디서 만들려진가요 그러니까 요기 어딘가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일단 세장이 필요해요 밭을 만들려면 그전에 나무 한 삼사십개 캐가지고 밭도 늘려야 아 저거 뭐야 나무도 늘려야 되고 그 상자도 늘려야 되고 없는게 많아 지금 좋아요 나무들이 다 안잘았어 자 이거 어때 맛있겠지 어 난 니가 더 맛있겠다 지하철을 강도가 쭉 한개를 털었는데 돈을 십만원밖에 못 번 사건이 있었죠 아니 십만원이네 아니 십만원이면은 아니 십만원이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요새 그러지 않을까 다들 돈을 많이 안들고 다닐거 아니야 요새는 아니 이거 말고 큰 나무 없나 아니 다 쪼까내가지고 비실비실해 아 그래 일본은 이상하게 현금을 많이 선호하더라구요 중국쪽은 아예 그 현금을 안쓰다시피 하지않나 그쪽은 QR코드가 엄청 활성화되가지고 나라마다 다르지게 또 우리나라는 현금이 좀 필요해 아니 카드를 주로 쓰는데 현금이 좀 필요해요 그 막 특히 겨울에 붕어빵 하나정도 사먹어야지 우리나라는 진짜 지갑에 한 진짜 지갑에 5천원정도 넣어놔야돼 겨울엔 특히 겨울에 여름에는 그래도 크게 없긴 한데 여름에는 여름에 밖에서 궁궃질해먹을만한게 있나요? 겨울에는 이제 뭐 붕어빵 있지 저 뭐야 막 그 이게 무슨 뭐 있었는데 국가빵 뭐 이런것도 있고 오뎅도 있고 아이씨 겨울 개땡긴다 아이씨 하하하하 어 중국은 그 QR코드로 하잖아 아 조금 심하게 말해서요 중국 쪽은 이제 그 구글도 QR코드로 구글한다면서 어허 어허 그래 내가 말하려던게 딱 그거에요 어 어 QR코드로 이제 거기는 구글하잖아 어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밖에서 막 구글하는 분들이 막 카드결제기 딱 내밀면서 막 그거 하는거지 이제 한푼줍시 하면서 정신형은 원래 얘는 나무 배면은 정신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애에요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허 여긴 나무가 별로 없어 지금 괜찮아요 나무 심으면 돼 스물다섯개 일단 집을 가자 심을 때 잘 올라가고 뵐 때 겁나 빨리 내려가요 좀 그런식이야 지금 똥소리난다 오케이 집이 멀어 집이 너무 멀어 아 그래 그냥 밭에다가 이거 심고하자 심고 그냥 베리 넣어놓고 이것도 정리를 하려면은 저게 필요하죠 상자가 필요하다 네 집도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쓰지 말고 그치 템 정리를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돈 될만한걸 넣어놓고 그치 잠깐만 이거 다 일단 몰아넣자 몰아넣고 여기다가 돈 관련된 템 돈 넣어놓고 하나만 더 만들자 상자 상자 레인 오브 자이언트에서 사기라고 해 얘가? 그래? 그래? 딱히 자기처럼 보이진 않은데 아 그래요? 오 그런게 또 있었구나 자 여기고 북은 바뀐거 보니까 계절 바뀐거 같은데 느낌이 아 얘 지금 꿀 생겼네 계절 바뀌었네 잠깐 이거는 그럼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다가는 차원 넣어놓자 일단은 안쓰는것들 다 넣어놓고 얘도 안쓰니까 뱃속에 넣어놓고 얼추 정리는 됐네요 얼추 정리는 됐는데 얼추 정리됐다 그치? 세장이랑 이제 셋을 아포칼립스 그것도 해야되는데 녹색유물은 적어요 그 뭐지? 뭐라 해야되지 이거를? 뭐라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될까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할말을 잃었습니다 가시노물에서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가시노물에서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돈 미친듯이 벌어서 나 저번에 그 앤트맨들 진짜 복수할거야 공격밖에 안되는데 얘 삽질도 안되잖아 얘 때린다고 씨앗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안치 않아요? 다음 지형 가기도 해야될거고 잠깐만 일단 돈 챙겨서 힐킷 좀 얻어놓을게요 힐킷이랑 버섯이랑 버섯은 항상 좋거든요 지금은 똥넣고 돈 내놔 그렇지 아이 돈 많다 그리고 이제 모자 굳이 지금은 들고 다릴 필요 없죠 나 모자는 이따 놓을게 여기다가 돌팔면 돌은 다 사야겠다 면은 애매하죠 어차피 면은 필요할 때 사면돼 아래 잔디 갈끄러가자 면은 필요할 때 사면되고 그래 아래 잔디가 끌어가자 아 그래 돌은행에서 팔라나 모르겠네 가스마스크요? 아직이요 아 잠깐만 가스마스크 만들려면 면 하나 또 필요하지 아 면 사야돼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냥 어 여기는 못 씻네요 아 그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요 라온트 양심없음 여기 뭔템이 있었는데 왜 비어있지? 아 도끼가 왜 일로 갔어 또 면은 그럼 사놓자 면 사놓고 은행 가보고 차풀떼기도 팔아야될거고 돌파나요? 아이씨 돌좀 팔아줘요 아 진짜 아저씨 왜 돌을 안팔아가지고 오이씨 음 도토리보다는 얘는 특히 도토리차 끓여먹을 필요가 없잖아 어 야 웬일로 힐템 이렇게 꾹 막 이렇게 많이 먹었대 좋아요 야 이게 웬일이야? 야 힐템 겁나 잘 주네 지금 야 진짜 웬일이냐 이거 이렇게 주는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소나무도 그게 소나무도 심을 수 있잖아요 어 도토리는 그러니까 뱀 면은 가지 하나 나무 두개 저거 뭐야 도토리 두개 이렇게 주는데 소나무는 나무 세개 솔방울 두개 주니깐요 어 욱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햄릿이라고요 dlc 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판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예 아참 힐템 넣어놓을때도 필요하지 생각해보니까 일단 당장은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3시 동안 아니다 돈 지금 은 필요 없으니까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도리어 캘만한데가 많이 없긴 해요 어 많이 없긴 해 그리고 나무도 캐야되고 나무도 캐야되고 잠깐만 똥똥똥똥똥똥똥 이것도 많이 불려놔야돼 네 버섯 진짜 좋아요 얘한테는 체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꽤 좋아요 지금 깳애야됩 엄청 enqu이 하죠 여기 그다음에 아니요 윤아 여기는 아침 아침 저 아 근데 다른 애들이면 욕할만해요 다른 애들이면 얘니까 저게 되는거지 어디였지? 아 요거지 얘 아니면 솔직히 쓸모도 없어 저 버섯은 파란버섯 나무 진짜 많이 매야겠다 지금 상자가 네네끼는 더 필요할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 갈 일은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까지 절실하진 않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 저 회복템이 오르르르 안나오네 드실? 드실? 너도 이거 드실? 큰 나무가 필요해 지금 이런 자잘자잘한 나무로는 내 욕구를 채울 수 없단 말이야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씨앗을 얻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딱 봐도 씨앗을 못 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얻는데 어떻게 얻는데 아니 어떤 분이 저거 저 가시 저거에서 씨앗 뽑자는 분이 계셨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바람 거세요 뭐야 아 싸우다 누가 죽었네 음 잠깐만요 배를 띄우고 싶은데 배띄울 나무가 없구나 아 배띄우고 싶 지금 배띄우고 싶은데 저거 아 절로 정글 가서 나무 좀 캐자 그러면 이제 쏘닝 없을 거거든 쏘닝 없을 때 꽃 따야지 여기 배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없죠 야 씨 꽃이 몇 개야 이거 다 따야 돼 나무 좀 캐고 합시다 나무 캐로 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안전할 거야 얘는 여기가 이 털은 어디다 쓰지 버릴게요 그냥 지금은 필요 없을 거 같아 아잇낫 막혔다고? 잠시만요 아니 그걸 왜 때려 아니 그걸 왜 때려 눈앞에 아니 미치겠네 지멘들 이상한 걸 때려 지금 거승인 당장 필요 없고 덤블도 적취금인 것 같아 오지마 오지마 너네 범이 여기 아니야 오지 말라 했다 아니 진짜 내 몸에 불 부는 거 진짜 이거 실화 아니 저거 너무 심해 저거 솔직히 촉당히 할 줄 알아야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지내야겠다 하루 멘탈 쫙쫙 나가죠 이거 잠깐만 얘가 있다는 건 주변에 똥 똥무더기가 있다는 거 아닌가 가시덧물에 불 붙일 수 있어요 있을까? 볼까요? 안 되네요 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불에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조금 타네요 이것도 태우고 보자 되면은 줄줄이 다 타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줄줄이 다 차면 좀 그렇잖아 아 배고프고 멘탈 깎이고 어 지금 그게 되면은 여기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어 저거 피어난 게 조졌다 조졌는데 시야 넓어야 돼요 이러면 어디서 올 줄 몰라 공원잎이야 이거 돈으로 바꾸려 그랬는데 노란머리 돼지 아줌마가 안 보였어 노란머리가 보였어야 했는데 오지마 제발 오지마 나 갈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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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이렇게 가는데 반대 방향인데 바람이 왜 난 바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내 털무덕이 내 털무덕이 심을 수 있다고요 자 모기 똥꼬은 많이 주워 넣을수록 좋죠 저 휴면 뭐 나오지? 뭐야 올 수 있어? 뭐야 올 수 있어? 오야이씨 잠깐만 아 그만 올 때도 있잖아 자 길막하면 돼요 길막이 안 됐네 진짜가 꺼져 내 거야 아 진짜 미친 아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잠깐만 아 장난 아니야 진짜 이게 뭐야 나 분명히 이거 올렸는데 왜 계속 데리러 와 돌겠네 진짜 오늘 뭐 되는 게 없네 진짜 아니 원래 올리면 적당히 저거 없어지거든요 이걸 이렇게 들어간다고? 체력도 없는데 잠깐만 아니 위에 있잖아 방금 그 소리 새는 아니지 그러니까 저기 끝까지 따라와 꼭 내가 때리려고 하니까 또 지 모습 감주는 거 봤어요? 쓰레기라니까 저거 야 앞에 반파됐어 덕분에 난 먹이 쐭 하고 그렇지 필요한 건 얻었어 나무가 필요해 그리고 나무 좀 크게 자라주세요 아이씨 똥도 발라 내 자기 몸 떼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리빙로그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야 그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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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일용할 양식이 돼야겠어 배고프다 내가 내가 많이 배고프다 지금 나무도 그렇게 많이 먹겠지 이렇게 되면은 트레저헌팅을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트레저헌팅 갈 만한 데가 있나요? 요쪽 그리고 요 독릅 안에 하나 있을 거고 요기를 가봐야 되나? 근데 너무 먼데 지금 계절에 가기엔 너무 멀죠 이번 계절에 저쪽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네 스타크리프트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버티다가 다음 계절에 가야 돼 저기는 아무리 봐도 농부왕이 되고 싶지만 있는 게 없는 걸 아니 저쪽이 암보칼립스는 아닐 거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놓고 요거는 도끼를 일단 넣어놓고 또 바닥 더러워진다 또 바닥 더러워져 안나오네 나올 말 했는데 4개죠 지금 또 4개 오르르르 오르르르르 지금 없는 게 좀 많아요 가로등 이거 가로등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다음 마을을 가야 돼 그럴려면 잠깐 생각해보니까 다음 마을을 갈려면은 지금 길을 뚫어야 되잖아 나무배고 저거하고 트레저드 헌팅하면서 길 뚫고 그렇지 그래야겠네 이거 결국 길을 뚫어야 되네요 지금 상자 만드는 건 상자 만드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상자 만드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바닥에 넣자 모르겠는 건 바닥에 넣어 나무랑 핫산나무 키러 가자 얘가 이건 알아서 다 정리해 주겠지 얜 또는 비상사태야 배를 채우려면 나비로 먹는 게 좋은 방법이지 둘, 셋, 넷, 다섯 지금 13개였죠 이게 가운데를 쳐 오케이 네, 문 SH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 자주 봬요 아퍼, 너무 아퍼 이거 네, 핫산모자 같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르곤이 있는데 보면은 요쪽은 갔었는데 요쪽은 이런 문양이었고 요쪽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웃집으로 돌아가는 데가 어디였지 요쪽은 이제 지금 뭐 퓨갈리스크인가 뭔지 그쪽으로 가는 저거 있잖아요 요쪽은 야, 좀 갈래면 좀 걸리겠는데 걸리는 것도 있고 꽤 아프겠는데 가다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과연 집 가야겠네요 아니 나도 좀 뭔가 좀 여행 좀 하자 얘들아 이게 뭐야 또 에이 거참 요기나 놓으면 알아서 저거 지워주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일로 온나 요기가 요기가 저 그 어 존이지 아, 왜이래 이거 이씨 아, 잠깐만 아, 미쳤냐 진짜 안티바이러스 게임하는데 뭘 띄우는거야 지금 어? 아, 조짓 뻔했네 지금 얘네들 이거 공격 안해? 왜 이렇게 멍청하지? 뭐지? 야, 여기 막히면 공격을 안하네? 얘네들 뭐야 AI 왜이래? 뭐지 이거? 뭐지? 얘네들 열심히 또 뚫어줄거고 그치? 아니, 진짜 이씨 이걸 때리라고 조졌네 이거 난리났네 잠깐만요 가방 옆으로 치울게요 괜히 내꺼까지 불탈수도 없어 일로와! 빙빙 돌지만 말고 아, 진짜 비겁한 놈 됐어 필요없어 나 집갈거야 개판이네 개판이자 그래서 체력 많이 안 잃었어요 다행인거는 오늘 정비하고 다시 갑시다 정비 한번 하고 다시 가야돼 이게 세 장 없으면 이것도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베리가 좀 자랐을라나? 베리로 저거 해야될거 같은데 지금 색이 좀 좋긴 한데 베리 안 자랐네요 그러면은 음식 어떻게 해먹지? 잠깐만요 혹시? 응 안돼 아 베리 좀 있구나 돼지 껍데기도 넣어야지 돼지 껍데기가 여기있고 만원이구나 오늘 그냥 가도 됐구나 이거 그냥 쭉 갑시다 그러면 몸에 똥 바라면서 전진하는거야 진짜 야 어쩌다 저기 갇혔냐 되게 신기하네 이제 하다하다 박쥐 얘네들한테 털리죠 지금 비켜 얘들아 나 니들이랑 싸우고 싶진않어 올라가야돼 나는 올라가야돼 나는 아 그래 요거 배서 먹어도되지 지금 이게 아닌데 아이 마췄트였지 어 이것도 이제 쓰러지네? 패치전에는 이제 안쓰러졌거든요 큰건 요것도 쓰러지는구나 이제 이제 하다하다 다 쓰러지네 이거 좋았어 이쪽이었지 오른쪽 바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캐릭터가 세상에 어디냐고 뿌 이러면 안그럼 또 불 붙을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야 꽃 꽃 만개했다 이속 좀 빨라지던가 이러면은 오 멘탈도 차네 저거 먹으면은 좋네요 답에 갈까? 이참에? 올 때 자리 있으면 답에 갈게요 올 때가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한게 아니거든 썩한다 이거 그냥 심어 아 그런 소름 돋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거면 아마 다음 돼지지역일거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제가 핫산모자를 안가져왔어요 야 이 멍청아 가장 중요한걸 안가주면 어떡해 와 미치겠네 자리가 있네요 나무들 매가자 이건 안돼요 지금 저쪽이 지금 저가고 있어 당분간 먹을거 걱정은 없겠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먹으면 독걸리죠 나 낚지마 블루밍한거 아니면 먹으면 독걸려요 안 낚여요 네 얘도 독걸릴 수도 있을걸요 얘가 독의 면역이 아니고 그 날씨 저거의 면역이에요 독은 면역이 아니야 얘가 이 길은 면역이에요 오기 전에 10세트 먹고 오! 10세트 들고 하자 지금 얘네들 때문에 미트볼을 좀 얻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미트볼 들고 다니기 다음 지역 강원도 생각하려면은 아싸 가서 그러면 10개는 껴먹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 껴먹고 10개는 요거 대신에 들고 가고 핫사모자 들고 오고 그치 아 내가 왜 핫사모자는 안들고 왔지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놔둘게요 이거를 놔두고 모자 챙겨서 그냥 가자 그리고 트레즈 헌팅이니까 필요없는건 일단 바닥에 버려놓고 삽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게요 삽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게요 아 아 어 음 음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그렇지? 나무 다섯개 문화하자 저게 불 지르고 싶어 솔직히 저렇게 풀무댕이 많은데다가 불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싶어 요쪽지역이었지?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수 있을 것 같애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싸야지 여기 누라면 아유루루루루 조심해 조심해 다음 지옥을 찾는게 가장 좋긴 한데 벌레 소리 들죠 여긴 뭐 없고 그냥 나가자 저런거 대체 어떻게 열까요 나무 저거로도 한계가 있던데 기둥 부수는걸로도 안열릴때가 있던데 기둥 여러개를 부숴야 된다고요 기둥 부수는 connecting 기둥을 붙였다는 것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기둥이 붙였다 기둥이 붙옷 기둥이 붙옷 기둥이 붙옷 좋았어! 아! 무서워! 안 열리죠? 안 열리죠? 어디 갔지? 왓채트에? 다음 마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왜 이래? 이게 어디 갔지? 이거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둥 때리면 뭐든 저게 부서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뀐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바뀌긴 바뀌었어 방식이 방식이 바뀌었는데 아 짜증나네 빨리 챙겨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어 문제는 저거 한다고 체력 개떡 됐어요 이것도 그 저기 여왕한테 주는 거겠지 드디어 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마을은 어디 있을까요 당분간 안전해 말이네 찾자 이제 똥 모데기에서 똥 좀 찾자 그렇지 마을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집에 있는 거 다 챙겨올게요 여기랑 거래할만한 거 이제 돈이랑 이런 거 다 챙겨오자 마을 위치만 보자 마을 위치만 마을 위치만 보자 여기는 저거 가진 애들 없을라나 베리부시 잠시만 야 이거는 좋아요 어 확인 너는 죽었다 어 감히 나보다 부시가 많어? 저거는 무조건 가져가야돼 저거는 무조건입니다 지금 저거는 무조건 가져가야돼 저거는 솔직히 저거는 안 훔쳐가면 사람이 아니다 하하하하하하 미치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미쳤어 돈 개 벌 수 있겠네 여기 지금 그치 어 친구를 어 악독한 경비병의 손에서 구해야지 이 마린 한번 탐방 탐방 해볼까요 야 근데 저거 다 돈이야 지금 보면은 반반정도가 관리가 안되있거든요 어 좋아요 여왕님 이 가지실 좋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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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뭘까요 포스트 카드 아니아니 때리지 말고 이거 확인하는 키가 시프트 아니었나 알트 아니었나 알트 이 오함마가요 이 오함마로 말할 것 같으면요 도시들을 부술 수 있어요 이걸 들고 이걸 부술 수 있어요 한마디라면은 저게 나와요 그 뭐지 건축재료가 나와요 저기서 이거 야 말 개넓은데 지금 강제 철거 시청은 아마 안될걸요 그리고 아직 시청 부수면 안돼요 어 더 더 뜯어올 수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야 여기 돼지집 개넓다 지금 개넓은데 개넓은데 나머지 어느새 이리지자 그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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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노나가 특성이 뭐든지 조금 더 빨리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자 상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다섯개가 이렇게 분포해 있고 근데 애초에 싱글에 위노나가 있나? 없지 않나요? 싱글은? 위노나가 없을텐데 애초에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와도 별거 없네요 별게 있을거라 생각한게 바보지 대충 찾았으니까 뭘 해야되냐 뭘 해야되긴 지금 부시 가져와야지 어딨어 저 진짜 리메이크 어떻게 됐길래요? 아 근데 여기 돼지들은 좀 더 세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버리고 갈만한게 있나 버리고 갈만한거 마체테는 들고 있어야되고 그나마 망치? 아니 도끼 버리고 잠깐 망치 버리고 뭐지? 도망가! 그치? 내가 두손으로 너를 강제 철거형에 처한다 베리부시 열두개면 가져가야지 이거를 누가 안가져가 악독한 경비손에서 내가 다 풀어줘야지 아니 예전부터 돼지들은 저렇게 모락가락 치고 빠지게 했었어요 그 뭐지? 거인의 굴림 돼지도 저러거든요 보면은 잠깐만 더 돌고 갈 수가 없잖아 이거 미안해요! 더이상 그냥! 가 그냥 이제! 가! 아이씨 지구 끝까지 쫓아먹기 세네? 이제 어그로 풀렸을라나? 아니네요? 돌아왔다고 뭐라고 하네요? 아 잠깐! 여기서 싸우면 안되지! 제장! 멍청했다! 잠시만요 일로와 싸우려면 일로와 어 너의 도전장 받아들이지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시! 진짜 어이시! 혹시 하그 technique 그 저는 몇개가 lar hosted 거기다 언제 죽어요! 그치! 죽어야지 빨리 어 으암의 감히 버티고 있어 고기 먹고 그치 dovto 그냥 먹어 아이 속 든든하게 그치 도끼들 하고 갈까? 남은 두개 켤 수 있어 남은 두개 반? 24 15 30 안되네 버리고 이러고 집가서 돈들고 와가지고 여유롭게 쇼핑을 하는거죠 내가 뭐 뭐 놓치 망치 놓고 왔지 지금 망치를 놓고 왔고 아프칼립스가 51인가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죠 아프칼립스 저거 해결한다고 그쵸? 그렇지 그러겠지? 내 말투 따라하지마 이런데서 웃었게 어? 시간 좀 나면은 여기 트레저 헌팅을 해도 될거 같긴 한데 아니 그거 줍지 말고 아직 아직 그 안본 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 진짜 화약을 가져와야 되나 저기 비밀방 터뜨리려면은 아는 분 있습니까? 비밀방에 관련해서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진짜 이 장작도수 들아 철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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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꺼져 오지마 뭐야 뭐야 어디서 오는거야 얘는 뿌리를 못 뽑았다고? 좋았어 뿌리 뽑았죠 여기서 좀 버티다가 넘어갑시다 아 벨쩍 아 아 아 아 집은 이렇게 갔지 잘못가면 또 저거 펴져있어가지고 막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왔던데로 갈게요 그게 맞는거같아 야이씨 번개 맞고 인생 하직할뻔했네 뭐야 이 소리 뭐 켜진 소린데 지금 좋았어 아 그럼 이참에 요거 켜고 갈까 그렇지 이럴때 켜야지 이럴때 쭉 가면되지 왜 위키에서 뭐래요 이제 뭐 이제 저거 뭐야 화약으로만 터뜨려야되요 기둥 부섰는데 안되는데 아까 기숙 부섰잖아요 근데 안열리던데 주변방 기둥인가 뭐지 내가 뭘 잘못한거지 잠깐만 이거는 가방은 비전투 지역에다 놓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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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무가 없으니까 이러죠. 나무를 진짜 많이 좀 해와야 되는데 네... 음... 일단 돈 챙기고 가자. 돈 챙기고... 지금 챙겨야 될게 너무 많은데... 요고 요고... 를 어디다 챙기지? 아 그래... 금 한통 빼자... 좋은 생각이에요. 금 한통 빼고... 음... 음... 이거 썩히... 아니야... 이거 썩히고... 저거 베리에다가 줘도 되겠다 이거는... 음... 슬슬 바꾸자가 아니고 이제 바꾸려고 지금 들고 온거에요. 예... 잠깐만... 아니 이거는 그냥 잠깐 냅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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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똥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요거는... 요거는 팔 생각하지 말고... 다 가져와. 어디있어. 요거는 팔 생각 안할게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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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다 여기다 놓으면은... 어... 뭐 알아서 먹을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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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와서 주워 먹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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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노란머리있었으면 좋겠는데 노란 머리는 없네요. 위쪽에 없어 그냥 가자 이제 아 진짜 이거 그냥 뚫을까? 이참에 뚫자 그냥 여기도 뚫고 가는거야 뚫는데 뭐 그렇게 데미지 많이 든다고 많이 드네요 아픈데 오케이 아 얼마나 뚫어야 되는거야 이거 겁나 다 막혀있어 얘는 여전하네 벤거에서도 다시 잘하나? 모르겠네 지금 어떤 계절이에요? 그 알러지 있잖아요 부시덤불 피어나고 알러지 계절이요 근데 얘는 특성이 재채기를 안해요 그 계절에 그래도 이 계절은 좀 이제 부시때문에 길막히는게 아니면은 살만 났죠 살판 난 캐릭이지 거래할거 거래하고 트레젼팅하고 요기였지? 이거 아싸리 영구적으로 못 없애나? 맨날 베는 것도 귀찮은데 귀찮다기보다 아깝기도 하고 그니까 태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원실이면 자주 가는데면 지... 지졌죠 이거 다 먹자 다 먹고 이건 또 왜 여기 떨어져있어서 사람 안죽고는 못 지나가게 만들어 유물 유물산 할비 있겠지 요쪽에도 아 저걸 안죽을수도 없잖아 또 안죽기는 애매하고 안죽기는 애매하고 혹시 뭐 사세요? 아카데미 무시기하는데 뭐라는거야 저거 베리알배는 여기도 있고 아카데미 무시기 이 맨 어떻게 비우지? 응? 여긴 은행 없나 생각해보니까 여긴 은행 없나 생각해보니까 아카데미 무시기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야씨 이거 돈이 끝없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다듬으면 얼마야 미쳤어 미쳤어 돈부터 아 저 일단은 열쇠부터 하자 이거 어떠심? 아카데미 무시기 가지실? 좋아요 하고 이걸로 여기 있는 템 다 훔쳐올 수 있지 이 열쇠가 도시 만드는 거고 이게 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하는거야? 실리스 저번에 설명을 들었나? 왜 까먹었지? 아 다른생이 갈 때 쓰는거지? 아이씨 그래 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훔칠 수 있나요? 이거? 아니 필요없어 네 훔쳤어요 왜요? 뭐? 어? 훔쳤습니다 뭐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어? 훔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이거 10개씩 파는 기능도 있어야 돼 이거 야 근데 미로는 진짜 좋다 여러분들 얼마나 실용적인 미로입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온대? 저기서 돈 다 거래하고 템 사오자 아니 돼지여자 왜 죽여요? 그 윌번은 윌번가 제가?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돼지공주는 플레이오블 캐릭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 게임 목표는 그거예요 저 돼지공주를 이제 플레이오블 캐릭터로 만드는 거 음 개미왕 잡을래 개미왕 잡게요 근데 여기는 개미굴이 있으려나? 여기 개미굴이 있으면 얘네들 다 끌어오 잠깐만 여기는 둘레여섯 여덟 열 열둘 열둘 열네 열다섯 음 요쪽은 둘레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 열네 비슷하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그 그지같은 이계절만 아니면 돼 개미왕 꼼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 아십니까? 응? 자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응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응 자본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내가 보여줄게 자본이 뭔지 경비돼지 경비돼지 열네마리 정도 끌고 가면은 뭐든지 터지지 않을까? 어떤 놈이 와도 이거 한 번에 다 가져가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일일이 가져가야 돼 어? 이쁘게 될까? 어? 이 정도만 거래하고 살 것부터 사자 요기는 식당 없어 보자 저기 혹시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야 라이프가다 뮬렛은 쓸만 하겠는데 아 근데 지금 요건 필요없어 예 아카데미에서 사주는데 여기는 지금 아카데미디지가 없죠 문제가 음 쓸딸이 없는 것들 아카데미라고 따로 있어요 이건 그냥 먹자 그치 개당 1원이라는 15너치의 포방감이라는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우와 이거는 이제 블루프린트네요 별 희한한거 다 파네 이제는 기어 파는 데 없나 만드리크 기어 어디서 파죠 왜 안보이지 기어 파는 데가 모자샵도 가봐야되나 아니 기어 사러 왔는데 기어가 없으면 어떡해 가장 중요한게 기어인데 이게 이건 뭐야 랩 아 이어 무튼 그치 내가 여긴 돈 벌러왔나 내가 아 안 먹지마 돈 벌러 온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뭐야 그래 돈 번 김에 장학기지 좀 하자 이것도 팔고 그치 그래 돈은 항상 좋은 거지 이거 잘 사게 생기신 분 아니구나 풍족한 자본생활을 위해서 어 잠깐만 놀 데가 없다고 이거 놀 데가 없구나 놀 데가 없구나 나중에 켤게요 저거는 여기도 철지형이 있을 테니까 뭐 철 걱정은 없을 거고 어이 지금 궁전 털 이유가 없어요 왜냐 템창이 없어요 아케인샵 여기서 파나? 기어를 원래 기어 여기서 파나요? 여기서 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기어를 기어에 관한 기어 아이 개소리세요 라온님 아 진짜 라온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짜증나는 거 아세요? 아 왜 화를 내요 근데 그렇다고 어? 좀 개그 재미없을 수도 있지 음 저기서 파는 거 맞죠? 곧 2시네 나무나 나무 도끼를 안가져왔네요 세장이요? 저 적어요 파피루스가 구하기 쉬운데 거미줄이 부족하죠 새를 잡아야되니까 아래자나 항아리 보시면요 여러 잡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돈될만한것도 가끔 나와요 보석이나 이런거 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놓는거야 한번 더 와야겠네요 돈벌려면 아직 못둘는데가 꽤 있거든 아직 못둘는데가 꽤 있거든 거미줄 저거 할 장소가 부족해요 지금 못 구해요 구할수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들고갈데가 없어 그냥 일반 도끼만들고 그랬나 그냥 일반 도끼만들고 그랬나 더욱두고 말할수있어 곧 더욱두고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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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나간다 금독기 다 못써요 아 아 진짜 꼭 들어온다니까 그냥 마체테를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왜냐 집에 금체테가 있을거야 내가 알기로는 하고 집가서 멘탈은 어떻게 힐링하지 그것도 문제네요 똥부댁이다 좋아요 아 근데 똥도 들고 와야되 이거 생각해볼까 똥도 들고 와야되 알뜰살뜰하게 다 들고 와야되 지금 좋았어 멘탈이죠 이거 하나 심고 들고 가야되요 이거는 나무 20개 들고 왔으니까 상자 하나 만들 수 있을거고 도끼를 졌다 버려놓고 왔구나 내가 좋았어 어딨냐 골동품 노인 할아버지 저기요 아니 저기요 그렇지 이 게임 할만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어려운건 맞아요 진짜 어려운건 맞아 이 게임이 적응하면 그만큼 재밌어요 어려운건 맞은데 적응하면 그만큼 재밌어요 할 컨텐츠도 많고 내가 요기 지금 총앞에서 400시간 쏟았나 굶지마 할게 진짜 많아요 얘는 저 아리요 그 로빈 그 아리요 이건 결국 상했죠 이거 힐 해줄뻔 했어 미쳤냐 요걸 힐 해주게 진짜 조지뻔했네 지금 진짜 조지뻔했네 지금 골통품은 여기다 놓고 좋아 이거지 야 100원 야 좋아요 제가 가서 트레저 헌팅을 마주하면 될거 같아 지금 트레저 헌팅이 남았다 이거 아니고 가위 놓고 왔나요 나 여기 있구나 뭐가 왜 없지 망치 망치 그렇지 에이 설마 저게 훔쳐지겠어 그리고 훔쳐졌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시죠 자 트레저 헌팅 가자 자 가는 길에 그 저거 꽃핀거 다 때려먹으면 되죠 그러면 뭐 허기는 걱정없고 가방이 이정도면 널널해요 돈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는데 돈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러면 또 집에서 하루 기다려야되잖아 이렇게 하루를 낭비하면 어떡해 얘는 또 왜 밖에 있어 얘 왜 밖에 있냐 알았어 니가 원하는데 이거 하나 줄게 이거 줄테니까 집에 들어가 안들어가네 뭐야 쟤는 5분 대기준가 뭐지 뭐지 뭘 기회에요 그래도 쟤 안죽일거야 뭘 기회야 안죽여 돈 돈 진짜 많다 으하하하하하 으흕 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그 소코반이라고 아세요? 이건 동코반이라는 새로운 게임인데 시간 안에 이 가로등 사이로 돼지를 꼬리시키면은 이기는 게임이라고 좋았어 되겠다 이거 거의 가나요? 시간 안에 꼬리인 꼬리인 좋아요 랑우아 루스 아 배고픈데 아 죽이면 안 돼요 왜 그래 나중에 또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안해요 나 한낱 고기로 매수하려 하지마 계절 아직 안 풀렸죠 트레이드 헌팅하고 계절 풀리자마자 달려야겠는데 계절 바뀌었나 계절 바뀐 거 같네요 싫어 비켜 나 싫다했다 비켜라 나 진짜 싫다했다 안 보여 싫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비켜 비켜 안 돼 싫어 안 돼 그지 같은 놈 진짜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단다 좋아요 음 이제 줄임배를 채워줘야지 아 그러면 본인 게임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쪼아먹히라고 하지 말고요 직접 하실 때 쪼아먹혀주면 돼요 굳이 나한테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 액주디아 면도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40일 전까지 파밍하고 40일 전까지만 파밍하고 집에 돌아와서 음 43일이 되기 전까지 빨리 가가지고 그 아포칼립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0일이었지 아포칼립스가 대충 50일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아 진짜 거숭이들 진짜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세장이 형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만 왜? 대체 왜? 뭐야? 또 이건 또 아포칼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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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아니 잠깐만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잠시만요 뭐야 이거 왜? 뭐 때문에? 나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나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나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이거 응? 여기 어디지? 어디지? 아 가려다가 돈 들고 와가지고 이씨 아하오 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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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죽어! 거지같은 놈아! 돈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집에 왔었지 그래 기억난다 아 이 시간선 낯설지가 않아 개같은 진짜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굳이 다음에 이어서 하는걸로 할게요 남은거는 어쩔수가 없구만 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네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하루 넘어가면은 방종합시다 에효 그래 원하는대로 해줘야지 아 배고파 나 밥사줘요 나 치킨사줘 저 랑월 치킨 사줄사람 있나요 배고픈데 술먹방 하면요? 안돼요 피곤해 자 그러면은 아 밥 해결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러면 모자는 미리 만들어 놓을까 그럼 개스마스크 개스마스크 돼지껍다구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갑시다 아 아 "; 아